다들 살을 빼려는 이유가 뭡니까? 여유증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 외모 때문에 까였습니다. 누나 결혼식 하려는데 정장이 안맞습니다. 나이도 있고 체중 때문에 디스크로 고생중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 441번 참가자 김윤석이다. 트위치에서 마작방송을 걸걸하게 진행한 친구라서 황해에 김윤석이라고 니메임을 배정했다. 신발 밑창 다 닳겠다. 발바닥에 참기름 벌렀네. 상당히 난리네. 146번 참가자 이장님이다. 고릴라야? 등으로 당겨지 등으로. 야. 의사가 몸이 왜 이렇게 좋아. 393번 참가자 75키로 될 때까지. 보도비만이다. 이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할 때면 어김없이 고열량 음식과 술을 섭취했다. 그리고 운동은 아예 하지 않으니 몸은 점점 마인부와 같은 형상을 갖추게 됐다. 내 몸도 문제지만 그 에너지 넘치던 놈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빠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여유증이 심해지다 보니 검은색 옷만 입고 외출에서는 항상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더라. 얘랑 지난주부터 같이 운동을 시작했고 5일만에 4키로를 감량했다. 엄청난 감량 속도와 더불어 오랜만에 이 친구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더라. 여자친구 문제 우울증 무기력증 여유증 건강 운동 퍼포먼스 향상 여러 살 빼고 싶은 이유들이 있더라. 나도 이번엔 장난 안 치고 끝까지 갈테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냄새 좋지? 냄새 좋지? 냄새 좋지? 냄새 좋지? 냄새 좋지?